조선 공중비사, 명나라의 공녀로 간 한화계의 여동생 한씨의 순장 잔혹사 명나라는 초기 주원장 시절에 비교적 강한 국력을 배경으로 조선에 많은 위협을 가했지만 조선은 북권 암으로부터 받은 외환의 형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명이라는 동맹국이 필요했습니다. 황제의 과분한 요구에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최대한 명나라의 요구를 만족시키고자 노력했지만 명나라 5대 황제 선종 이후 점차 약화되어 조선에도 사신을 파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황제가 독당과 독선을 행하던 관이 역시 쇠퇴의 기세를 보이는 동시에 황제의 개인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녀를 요구하는 황관을 파견하는 일도 다시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청나라의 침입을 받아 망해가는데 여자를 요구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 조선에서도 상국의 요구에 따라 처녀와 넷이 기타 특산물을 진상하던 일이 선종이 사망하자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장기간 중국에 머물러 있던 조선인들을 명나라 황국에서 조선으로 귀국시킴으로써 명나라 왕국 내부의 수많은 스캔들도 함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선덕 10년인 1435년 정월 선동명호대 황제 선덕제 주첨기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3월에 조선에 여성 김흑 등 53명이 명나라에서 풀려나 조선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호송하는 황관 역시 모두 조선 사람으로 이충은 영락 6년의 권씨를 따라 중국 도정에 입주했으며 두 김씨는 영락 원년에 입주한 사람이었습니다. 김흑은 입주한 처녀 한씨의 유모였는데 한씨는 1417년에 중국에 왔으며 오빠 한확은 당시 조선의 부사정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영락제는 한씨의 미모를 보자마자 마음에 꽃이 피었고 조선의 사신을 접견할 때에는 말도 꺼내지 못하며 한박 웃음만 짓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귀국 국왕에 이런 극진한 정성을 받아 아름답고 영리한 한씨 집안의 따님을 보내주셨으니 돌아가서는 국왕에게 이 경의를 전하기 바란다. 황상이 이렇게 기뻐했으니 그녀의 오빠 한악은 복이 터졌는데 광목 시소경에 봉해졌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상까지 하사받아 한마디로 누이를 팔아 부귀 영화는 물론 집안을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그 뒤명 영락제 주체는 1424년 즉기 22년 만에 세상을 떠났는데 명나라의 역사상 유일한 정복군주였던 영락제 주체는 주원장이 내린 황명주훈을 어기고 자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대상 중 하나가 안남이었는데 안남에서는 1225년 진경이 대월을 건국했는데 중국에서는 대월이라고 하지 않고 다쳐서 진조라고 불렀습니다. 또 1400년 대월에 권신 호계리가 대우를 건국했는데 중국에서는 또한 호조라고 낮춰 불렀는데 명락제 주체는 1406년 광동에 군사 50여만 명을 보내 대우를 무너뜨리고 시조부자를 납치해왔습니다. 이에 조선 태종은 분신들에게 나는 한편으로는 명나라를 지성으로 섬기고 한편으로는 성을 튼튼히 하고 군량을 저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명의 영락제 주체는 대우를 멸망시킨 후 북방으로 시선을 돌려 몽골과 여러 차례 전쟁을 치렀는데 그때마다 조선의 말을 요구했고 조선은 명나라에 말을 제공하며 스스로 명나라를 무너뜨릴 몽골과의 우위를 단절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이 모두 사대의 그늘에 있던 태종과 세종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이었는데 이런 사대의 비극이 명 영락제의 죽음과 함께 조선 출신 여인들에게 닥쳤습니다. 살아생전에는 젊고 젊은 나이에 명나라로 끌려가 영락제의 성적 놀이개가 되었다가 영락제가 사망하자 고향 조선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영락제와 같이 순장되는 운명이 된 것입니다. 궁인 중 순장자는 30여 명에 달했는데 순장자 명단에는 한시도 포함되었는데 원래 한시는 조선에서 끌려와 명나라 영락제가 한눈에 반해 후궁이 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자 주첨기는 선왕제 영락제와 함께 한시를 순장시키기로 했던 것으로 명나라를 원망해야 할지 누이를 명나라에 보낸 조선이나 한학을 원망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비극적인 순장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시의 유모 김흑은 당시 조선 국녀들이 억지로 사지에 끌려갔던 참상을 두 눈으로 목격했는데 그녀들이 순장을 당해 죽어야 하는 날 우선 그녀들은 중앙 정원에서 절명반 즉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는 식사를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환관이 여인들을 이끌고 가 빈방에 좌정시켰는데 여인들이 울기 시작하자 울음소리가 어찌나 커서 전각을 쩌렁쩌렁 울리다 못해 듣는 사람의 마음과 코끝까지 찡하게 했다고 합니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작은 앉은 뱅이 의자가 많이 놓여있었는데 죽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그 위에 올라가 대들보에 걸려있는 밧줄 속에 머리를 들이민 후 발 아래의 의자를 발로 걷어차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말은 목을 매 자진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교수형이나 마찬가지로 참으로 놀랍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중국의 사람을 죽여 바친 제사와 순장 순장 제도는 매우 원시적인 야만적인 풍속이며 일찍이 주왕조 시대에 노예를 순장하는 풍습이 성행했으며 순장 풍습은 진시황제 때 이르러 절정에 달했습니다. 진시황제가 갑자기 죽자 거의 백치나 다름없던 진시황제의 18번째 아들 호혜는 다른 것은 할 줄 아는 것이 없었지만 자신의 부친을 위해 성대하게 장사 지낼 줄은 알았습니다. 그는 아방궁에 있던 모든 국녀들을 순장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으로 진시황능이 아직까지 완전히 발굴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국녀들이 순장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왕조 시대의 순장 제도는 완화되어서 황제가 죽으면 황제가 총리하던 비빈들이 묘소에 가서 선제가 사용하던 의관과 생활용품들을 내장하는 것으로 순장을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습이명 왕조 시대에 다시 나타났으니 태조조 원장이 죽었을 때 황제의 비빈들 마흔명 가운데 황제보다 먼저 죽은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비빈들을 순장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황제가 죽으면 비빈들을 순장했는데 황제에 따라 그 숫자는 일정하지 않았고 당시 순장된 국녀들은 대부분 출산 경험이 없는 비빈과 국녀들이었습니다. 당시 순장에는 스스로 목매달아 죽도록 강요하거나 음식을 끊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집단으로 시행하였으며 새로 즉위한 황제는 크게 연회를 열어 이들을 위로했습니다. 말이 위로지 죽기 위해 사형대로 끌려가는 사형수에게 진수성탄을 차려준 듯 그 음식이 맛있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때론 순장을 거부하는 국녀들 때문에 애를 먹었다고 하는데 이때는 독한 술을 먹여 취하게 만들어 자진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런 미친 짓을 한명나라를 섬기는 조선을 향해 명나라는 동방해의 예의지국이라고 지칭했는데 동방해의 지국이란 말은 조선이 명나라에 충성을 다한다고 해서 명나라가 조선에 붙여준 불명예스러운 칭호였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기다리던 여인들이 방으로 올라가기 전 명 인종명사대 황제 홍의제는 직접 대전에 들어와 그들과 작별 인사까지 나누었는데 이때 한씨는 흐느끼며 인종에게 매달리며 애걸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연세가 많이 드셨습니다. 폐하께서 어머니를 고국으로 돌려보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종이 그러겠다고 대답하자 한씨는 죽기 전에 밧줄을 목에 걸고 유모 김씨에게 엄마 나가요? 엄마 나가요? 라고 계속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 구슬픈 비명이 채 끊어지기도 전에 옆에 있던 헌관이 발 아래 의자를 치워버리니 몸은 마치 한가닥 버드나무 이파리처럼 대들부 아래에서 쉴 새 없이 버둥거렸고 고리에 걸린 소고기처럼 흔들거렸습니다. 한씨는 죽은 후에 강해장숙엽이라는 시호를 추증받았는데 조선왕조실록은 김흑에게 반포되었다는 조서를 실어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만 명나라 왕조실록인 명사에는 이 조서가 실려있지 않습니다. 잔인한 짓을 한 명나라가 그런 기록을 남겼을 리가 없고 조선왕조실록이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는데 순장하여 죽은 여인에게 여비라는 칭호를 주었다는 것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명예롭게 죽음을 당하는 사람에게 1계급 승진시키는 예가 있듯이 명나라 역시 전 황제의 천단길에 접적하지 않게 여인들을 강제로 죽여 동반시켰으니 시호를 추증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이 벌어진 명나라에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그 어떤 기록도 없는데 조선왕실에서 이런 기록을 허위로 실었다고 주장하는 중국측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조선이 명나라의 처녀를 진상하는 사실을 숨기려 했다면 굳이 이런 기록을 실록에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명나라 인종은 기록에는 적어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적혀 있는데 그는 한씨가 인종할 때 남긴 유언을 기억하고 그녀의 유모 김흑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정은 궁중의 여자 수제의 반대에 부딪혔는데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궁중의 난 영납 말년의 어여의 난은 유사 이래의 창극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흑이 귀국한다면 분명히 이 사실이 조선에 알려질 것입니다. 이런 궁난은 외국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명나라 인종은 유모 김흑이 귀국해서 조선 출신 여인들이 순장당한 사실을 알릴까 주저하다가 같은 조선 국적의 태감윤봉을 불러와 물었습니다. 내가 김흑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싶은데 최근 이를 김흑이 발설할까 걱정이 되는구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은 각자 자기 생각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사람의 속을 저라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나쁜 일은 방비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한 것이지만 김흑이 돌아가 조선 여인들이 당한 참혹한 비극에 대해 말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같은 조선 사람이면서도 명나라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 이런 헛소리를 짓거리고 말았던 것으로 인종명사대 황제 홍의제는 결국 김흑을 조선으로 돌려보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공인으로 봉하고 이로써 자신이 식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시했는데 이로써 김흑은 명나라 궁에서 10년을 더 보내게 되었고 김흑이 공인으로 봉할 때 인종는 다음과 같은 교지를 내렸습니다. 봉천승훈 황제는 조유하노라. 짐은 생각헌데 제왕으로서 어버이에게 효도를 다하는 자는 반드시 어버이가 사랑하던 사람에게 은혜를 미루어 미치게 하고 만일 사랑하던 사람에게 일찍이 보육에 근로가 있는 자에게도 또한 은혜를 미루어 미치게 하나니 이내 지극함이요의 융숭함이다. 슬프다. 너 김씨는 고강의 장수 겹이의 유모다. 여비는 공손히 선제 영락제를 섬기어 현숙하다고 일컬었는데 유거가 승하하자 몸을 버리고 순정하였으므로 이미 봉작과 시호를 더하여 어진 행실을 표하였는데 내가 옛날에 보육에 근로가 있음을 생각하여 이제 특별히 봉하여 공인을 삼는 것이니 이 광영을 생각하여 공경하여 게을리하지 말라. 홍희 황제의 명령이다. 이때 김흑뿐만 아니라 조선의 공련은 대부분 돌아오지 못했고 이들이 귀국한 것은 윤봉이 헛소리를 한 후 11년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런데 천벌을 받아서인지 선왕의 후궁들을 잔인하게 죽인 인종은 재위한 지 불과 1년도 넘기지 못하고 병으로 죽고 말았고 김흑은 명 황궁에서 또 다른 황제 한 명이 서거하기까지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선종명 5대 황제 선덕제 주첨기는 재위 10년 만에 황천길로 들어섰고 다시 김흑에게는 조선으로 돌아갈 기회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오늘 조선 공중미사는 명나라의 공료로 간 한화계 여동생 한시의 순장 잔혹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